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. 한 3분 정도만 해서 뭐냐면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 우리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기출 지문 특강 하는 거 아시죠? 기출 지문 특강. 지문.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했을 때 기출 지문인데 전범위를 하는 거예요. 전범위. 전범위 기출 지문인데 2월 달에 합니다. 다음 달에. 저는 두 번에 합쳐서 하는 거예요. 합쳐서. 나눠서 한다는 거예요. 합쳐서 한다는 거예요. 내가 말씀드린 건 내가 조금 이렇게 약간 오바를 해서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일주일 있다 하고 일주일 있다 하는 게 아니라 붙여서 한다는 뜻이야. 하루하고 그 다음날 한다는 얘기지. 이해 가시죠? 이렇게 연속에서 한다는 거예요. 연속에서. 시간은 6시까지. 여러분 지금 오늘 4시간 좀 4시간 지났잖아. 4시간 지난 것처럼 느껴져? 몇 시간 지난 것처럼 느껴져? 그래 그럼 6시까지 금방 하는 거예요. 잘하고 있네 아주. 합격하겄네. 그러니까 6시라고 해서 루즈하게 가는 게 아니라 타이트하게 팍팍 간단 말이에요. 핵심이 진짜 뭔지를 아셔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지문이 막 나와. 거기에 본질이 있고 허수가 있지. 그지? 그걸 골라내는 연습하는 게 이거 하는 거야. 지문만 갖고. 그러면 문제 풀 때 핵심이 뭔지 찾을 수 있어? 없어. 있지. 쉽게 문제가 풀린다는 얘기지. 이거는 그거 연습하는 거야. 스킬. 문제 풀이하는 스킬을 공부한다고 보시면 돼. 그래서 어떤 단어에서 어떤 단어로 바뀝니다라고 할 거예요. 제가. 그럼 그것만 체크하면 한 줄짜리가 엄청나게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. 핵심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. 그 지문의 핵심. 그걸 보는 게 기출 지문 특강이라고 보시면 돼. 이게.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아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. 법에서 이르잖아.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업을 들어야 된다. 특강을 들어야 된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. 이게 어떻게 되는지. 잠깐만. 이게 잘 보이나 이거 여러분들? 이게. 그냥 설명을 들어요. 안 봐도 상관없어. 이게 예를 들면 광역도식이 있잖아요. 이게 좀 크게 해야지. 이걸 좀 작게 해가지고. 여기는 다 옳은 내용으로 정리했어. 옳은 내용. 옳은 내용으로 정리했고. 또 뒷장은 틀린 지문만 갖다 쓴 거야. 문제 아시죠?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? 여러분들은 복습할 때 옳은 내용만 중심으로 해야 돼? 틀린 내용도 같이 해야 돼? 이것만 딥다 읽어. 이것만. 엉뚱한 거 하지 마시고. 틀린 걸 왜 읽어? 틀린 거를. 내가 설명은 드리겠지만. 이거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다고. 얘가 어느 부분을 틀리게 된다. 이걸 말씀드리면. 이게 풀려요? 안 풀려요? 풀리지? 틀리는 게 아니라 풀리지? 다음 주에 뒤에 앉을래?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데. 이렇게 정리하시고. 이거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기출지음 분석을 하게 되면 문제 푸는 연습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 상당히 중요해요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는 추천합니다. 추천. 개인적으로 추천하고. 제가 특강에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. 사실. 그런데 돈 좋아하게 생겼어요. 여러분들?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. 공법이. 난 돈에 욕심이 1도 없는 사람이요. 없게 생겼잖아. 공부만 하게 생기지 않았어? 이상한데 오늘 분위기 안 좋아. 어쨌거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.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이 뭐냐? 뭘 해서 여러분들한테 해줘야 되느냐? 이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문제 풀이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 정도 쭉 같이 정리하고 옳은 질문을 계속 숙지를 하시면 그 많은 공법의 양이 정리가 될 거라는 얘기지. 그리고 몰라도 스킬은 배울 수 있어. 내용을 잘 몰라도. 아, 얘를 바꾸네? 그러면 문제, 우리가 수업 들으면서 이 부분에 논점을 잡을 수 있잖아요.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 논점을 잡으면 양이 더 줄어들어. 지금보다. 딱 딱 그것만 보고 넘어가니까 착착착착 진도가 금방금방 나갈 수 있어. 그래서 이 진도를 좀 빨리빨리 하고 싶다. 뭐 이런 분들도 필요한 부분이고 제가 볼 때는 아까 대답한 거 보니까 다 필요해. 다 필요해. 그러니까 가능하면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들으시는 게 좋아요. 아시겠죠? 자,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수고하셨고요. 전 다음 주에 들어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